팟5홀 오늘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타핑, 슬라이스 뭔가 잡기만 하면 잘 맞지 않는 우드죠 제 지난날 모습과 여러분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핏 스윙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슬라이스나 타핑으로 공이 제대로 뜨지 않거나 이렇게 왼쪽으로 출발하는 샷일 겁니다 사실 문제는 단순합니다 타점이 공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점은 공 뒤쪽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물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드를 다룬 영상의 한마디 요약은 이 우드를 아이언처럼 쳐야 된다였습니다 결국 다운블로로 찍어쳐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프로님들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치시다가 자칫 가파른 다운스윙으로 이어지면 왼쪽으로 가거나 슬라이스가 나는 샷이 될 수 있습니다 우드샷은 스윙의 최저점을 지나고 나서 공 뒤쪽을 타격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의 타점을 이 공의 뒤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표현한 타점이 공의 바깥쪽에 있다는 말은 타점이 이 공 너머 타겟과 공 사이에 위치했다는 뜻입니다 타겟과 공 사이 여기 어디쯤으로 위치했다는 뜻입니다 타점은 어디여야 하죠? 당연히 공의 뒤쪽 공의 우측면을 타격해야 합니다 공의 앞쪽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우드를 칠 때 이 스윙의 최저점은 저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발의 중앙 혹은 살짝 오른발 앞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타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우드를 치실 때 공을 왼발 쪽에 놨다고 해서 저 공을 향해서 달려들듯이 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마치 뒷땅을 치는 느낌으로 클럽을 저 공 쪽이 아닌 훨씬 뒤쪽에 놔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점을 공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서 이미지를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타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내 연습장 공간에선 타겟이 상당히 가까이 위치합니다 제 스튜디오는 그래도 다른 스튜디오보다 좀 더 넓은 편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 천막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 시뮬레이션 상의 타겟은 가상이고 이 좁은 공간에선 아무래도 좀 더 공 쪽에 집중되고 따라서 타점을 공 뒤쪽에 유지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야외 연습장은 좀 더 타겟이 멀어져서 약간 더 부담되지만 어쨌든 이번 샷을 실수하면 다음 샷이 있는 연습 상황입니다 실전이 아닙니다 코스가 실전이고 현실입니다 실제 코스에선 저 타겟으로 보내야 하는 부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타점을 이 공 뒤쪽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공과 타겟 사이 어디론가 스윙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습장에선 좀 맞는 것 같은 우드가 필드에선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습장에선 나름 좋은 샷이 되는데 필드에선 슬라이스만 나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공이 앞으로 나가려면 타점은 공의 뒤쪽이어야 합니다 이 우드를 칠 땐 공이 아이언보단 대체로 왼쪽에 놓입니다 그래서 저 공 쪽으로 본능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공의 우측면을 치기보다는 공의 윗부분이나 가파른 궤도로 덮어쳐서 슬라이스가 유발됩니다 이럴 땐 마치 뒷땅을 치는 느낌으로 여러분 스윙의 최저점을 뒤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양발 사이 중앙이 이 스윙의 최저점이 되도록 헤드를 툭툭 공 뒤쪽에다가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특정 위치가 아니라 공은 왼쪽에 있고 그저 그 뒤쪽을 치시면 됩니다 그 뒤쪽 땅을 가볍게 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이 왼편에 놓여있지만 겁내지 마시고 뒤쪽 땅에 풀어줘도 헤드는 저 공에 진입합니다 뒷땅이 나와도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뒤쪽에 헤드를 떨궈주시길 바랍니다 우드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전부 타점이 공과 타겟 사이로 형성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우드를 아연처럼 치더라도 스윙의 최저점은 왼발쪽에 놓인 공이 아니라 좀더 뒤쪽, 여러분의 양발의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셔도 슬라이스가 난다면 차라리 오른발 앞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단 연습을 하시면서 뒤로 누우면서 이렇게 오른발 앞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선 상태를 잘 유지해가면서 헤드를 오른발 앞쪽에 떨궈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헤드로 오른발 앞을 가볍게 몇 번 쳐보시고 자신있게 스윙해 보시면 여러분의 우드샷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스윙의 최저점이 왼쪽에 놓인 공이 아니라 여러분 양발의 중앙 혹은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신다면 오른발 앞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필드에서는 연습장보다 타겟이 실제로 멀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우드는 아이언보다 좀 더 왼쪽에 놓고 치기 때문에 다시 공쪽으로 달려드는 듯한 스윙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연습장에서의 동작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시도해봐야 합니다 코스에서는 공 뒤쪽 땅을 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휘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샷보다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떤 클로브로든 앞당을 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앞당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멋진 다운블로가 아니라 타핑으로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스윙 내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면 뒷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뒷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드샷이 훨씬 더 쉬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장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시고 필드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꾸준한 연습은 분명 여러분께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